골라주시면 그분을 모시고 과연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은 어떤 미션을 적어주실까요? 주지훈 씨는 벌써 뽑으셨어요. 네, 좋습니다. 여러분들 다 적어주셨죠? 호명을 하면 나와주셔야 돼요. 자, 아주 신중하게 또 골라주고 계신 배우분들. 자, 과연. 좋습니다. 조진웅 씨도 골라주셨나요? 황정민 씨 골라주셨고요. 이제 마지막 하나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과연 어떤 거를 뽑아주실까요? 자, 다섯 분이 모두 뽑아주셨습니다. 보드판을 잠시.